안녕하세요. 진석진입니다. 요 며칠부터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. 어렸을 때 제가 만화를 보면서 따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그 옛날 취미도 생각나고 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런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. 캐릭터 그리는 방법, 친한 친구 희철이, 로민이 이렇게 책을 선물해 줬는데요.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기 연습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작가가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. 아이고 아이고 어렵다. 세이크는 어렵네요. 아무튼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.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. 아무튼 그림들이 제 스스로가 만든 창작물은 아니라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제가 기술을 더 많이 늘리면 제가 스스로 캐릭터를 만들어 낼 수 있겠죠.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. 그럼 이어진 영상 즐겁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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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